안녕 친구들 난 골탕 먹이기 천재 악당대왕 팔파리 오늘도 골탕을 먹여볼까? 드릴 폭탄 발사 아 어떡해 오두막에 불이 나버렸잖아 빨리 밑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어쩌지 그러게 뿅뿅이도 열이 나서 얼른 병원에 가야 하는데 불 때문에 내려갈 수가 없잖아 앗 뭐지 어떻게 알고 경찰이 출동한 거지 난 악당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내는 경찰차 1호기 간다 와 경찰 아저씨 정말 대단해요 근데 저희 좀 여기서 내려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불은 바로 꺼뜨려 드리겠습니다 여기 슈퍼 소방차 2호기가 왔습니다 제가 바로 진화를 해드릴게요 와 불도 꺼지고 마침 엠블러스도 바로 도착했어 그럼 우리 뿅뿅이 병원까지 잘 좀 데려다주세요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안전하고 빠르게 갔다 오겠습니다 깜이 날 골탕 먹이다니 일단 탈출해서 돌아오겠다 음 저 악당 녀석도 이 정도 혼이 났으니까 이제 다시 오지 않겠지 이 녀석들 이 팔팔님께서 대왕 코끼리를 타고 돌아왔다 날 골탕 먹인 녀석들에게 코끼리 대포맛을 보여주지 아 코끼리 대포에 경찰차랑 소방처가 동시에 넘어져 버렸어 하하하하 이제 이 팔팔님의 강력함을 조금 알겠지 으 이 악당 녀석 한번 봐줬더니 다시 또 못된 짓을 하는군 안되겠어 기간트 V 합체다 경찰차 변신 소방차 변신 구급차 최종 합체 기간트 V 합체 완료 아니 뭐야 어떻게 저 자동차 세대가 합체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나는 정의를 지키는 3단 합체 기간트 V 각오해라 악당 도끼날 레이저 발사 어떠냐 이것이 바로 기간트 V의 위력이다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말도록 나는 최강 괴물 자이언트 고질라 거미 내 부하를 쓰러트리다니 맛 좀 봐라 하하하하 어떠냐 나의 최강 브레스를 맞으면 그 누구도 버틸 수가 없다고 친구 전방에 정체불명의 괴물 발견 괴물 발견 기간트 V를 구출하기 위해 장륙하겠다 트윈블레이드로 변신 나는 정의의 용사 트윈블레이드 악당 괴물은 내가 처치하겠다 받아라 블레이드 미사일 으악 이럴수가 내가 밀리다니 이 녀석 각오해라 이런 이런 트윈블레이드에 쓰러지지 않다니 이거 좀 큰일인데 트윈블레이드 아무래도 합체를 해서 저 녀석을 상대해야 될 것 같군 좋았어 우리가 합체를 하면 저런 녀석쯤은 순식간에 해치울 수 있을 거야 기간트 V 트윈블레이드 합체 기간트 세이버로 합체 완료 나는 무적의 기간트 세이버 나를 불러낸 이상 이제 게임은 끝이 난 것 같군 흥 웃기지 마라 받아라 최강 브레스 간지럽군 최강이 무엇인지 내가 직접 보여주도록 하지 블레이드 합체 초고속 블레이드 광선 발사 마무리는 2단 엽차기로 끝을 내주지 간다 너무나도 빠른 2단 엽차기 좋았어 이로써 악당트 치는 순식간에 끝이 나버렸군 와 정말 대단해 저 큰 괴물을 순식간에 쓰러뜨리다니 근데 이름이 뭐라고 했죠? 내 이름은 4단 전설합체 기간트 세이버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달라고 친구 오늘의 이야기 끝 안녕 성원은 맥주님의 아침북이 한 달에 능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